흠! 보고 뿌린다! 응! 이김봐! 와! 저거까지 먹으면 유하! 저거까지 먹어야 돼! 야! 저거 먹게! 일단 먹어! 테이거 비밀의 방이 뭐예요? 채널 고정! 지금부터 보여드릴 겁니다! 보러 갑시다! 렛츠 고! 테이거 비밀의 방이라 새로 업데이트된 미스터 엑으로써 비밀 열쇠로 열 수 있는 아이템 창고 여연이야! 열쇠 찾을 수 있어! 오늘 테이거 하다 보면 한 번은 나오지 않을까? 아 내가 좀 더 느린가? 내가 쫓았다! 총 먹고 만나! 찾았다! 와 완전 다 박았는데 너무 아까워서 가야되겠는걸? 와 질 뻔했어! 나이스! 안되지! 아 이거 하트 아니었는데 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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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하하! 으헤헤헤헤! 목욕탕처럼 생겼다 건물이! 역시! 장수탕이었어! 장수한다는 장수탕! 부숴버리자! 설前같은 recite 좋 Ast fazer 건물이에요 공부리 날아가야 재unde! 10,000원 해 chemistry 무슨 문제입니다 실uum 재밌는데, 그치? 우리 엄마 젊은 시절에는 진짜 이런데서 빨리 했대. 나도 아직 열쇠 못 봤어. 왠지 금색 아니면 은색일 것 같은데. 진짜 안 맞는다. 총 왜 이렇게 안 맞냐. 너 어딘데. 됐어. 안 돼. 까비. 하지만, 참지 않지. 진짜 표시해놓고. 가자, 잡으러. 너 반찬 맞았잖아. 어디 가는데. 잘 도망쳐라. 잘 가라. 열쇠가 내가 볼 땐 진짜 많이 없는 것 같아. 그냥 천천히 찾다. 천천히. 내가 딱 먹으려고 찍어두고 갔지. 왜 그니까 잘 그냥 지나가지. 시비를 걸어가지고. 헉! 심장 박동수 올라간다. 심장이 두근두근하는 걸 너무 설레어서. 남자친구 만난 거 마냥 이게 약간. 아, 재밌겠다. 드디어 먹었다. 여러분. 제가 테이크 비밀의 통보를 구경시켜드릴게요. 채널 고정하세요. 문이 열리네요 아까 이렇게 보니까 사람이 있더라고 좋아 이나서 타고 너무 좋아 어떡하지? 좋아요 드링크 챙기고 제세동기 하나 챙기고 뭔가요? 좀 챙길 게 없는데? 아이고 내가 기댔던 거에 비해서는 뭔가 가져갈 게 없는 느낌이 든다 음 이상하다 이런 걸 꽝이라 한다고? 그러니까 어차피 제세동기 먹은 게 어디야? 그치? 앳담 이런 거 나와줘야지 아 여기가 비밀의 방이구나 하는 거지 아 근데 맞아 삼뚝 정도는 있어야지 아니면 2.5뚝이라도 뭐 좀 괜찮은 거 하나 만들어주지 무지개색 2뚝이라든지 별론가? 흠 보고 뿌린다 응 괜찮다 와 저거까지 먹으면 유하 저거까지 먹어야 돼 야 저거 먹게 해줘 아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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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저것만 먹게 해줘 나 눈에 안 죽일게 일단 먹어 됐다 됐다 빠바밤 삼초끼 있는데? 대킥 삼초끼 또 있어 너무 맛있는데 가자 우와 우와 아 나 편지 안 해놔 이거 뚝배기 내 얼굴에 합성해줘 이거 한번 해줘야지 최초의 때 뚜루뚜루뚜루 하하하하하 그렇지 아 망한 거 같아 망한 거 같다 그렇지 모른다 어 어디에 어 뒤에 뭐야 에탑이야? 도망쳐 내가 삼초끼인데 굳이 에탑 근처에 가서 죽을 앞에 사람 도망쳐 와 MK 너무 잘 썼는데 어? 너무 아늑한 걸 딱인데 에탑이 안 써 왜까 무섭게 나 누군가 보고 있을 거야 올라가야겠다 지금이다 좋겠다 마우스 MK 진짜 세다 이렇게 내가 총수리 내면 또 에탑이 오고 있다고 그렇지 에탑이 나보고 있겠지 어 에탑 뭐해 핵이야 뭐야 식생이 이렇게 많은데 너 어떻게 잘 쏘냐 에탑이 내가 보이나봐 난 쟤가 안 보이는데 100개 감사합니다 땅콩님 이거 막 깔면은 내 위치를 모르는 사람도 다 나 안 보겠는 거? 결국에는 에탑은 뭐야 감사한데 나 빼고 한 명 더 있는데 어딨지? 저기 있는 거 같은데 와 방금 무빙 지렸다 봤어? 이렇게 하면서 쏘는 거? 에탑과의 나의 대결 에탑 자꾸 안 보이는데 자꾸 쏴 에탑 자꾸 안 보이는데 차 여기가 잘 안되데? 차 여기가 잘 안되데? 제세동기 맞지 않았냐 너? 아 이 핵 이 핵이야 핵이야 이거 핵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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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돼 안돼 치킨 먹어야 돼 유튜브 쓰려면 치킨 먹어야 돼 던지고 제발 어깨를 아 어떡해 어떡해 17발 남았어 아 진짜 아 애기야 지나친 후 인성질 한다고 아 흥보 아 이 나쁜 놈아 으 temas 으음 으음 아 윈 00 으음 다 아 읍 하지마 진짜 이거 이거 아니잖아 이거 아니잖아 진짜 맙소사 맙소사 어 잡았다 어 연구자님 박수